음악 토착외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바TV 정종권입니다 편바TV가 계곡한지 벌써 1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16개월을 지겹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편성으로 가깝지만 잘 모르는 나라 대만 오브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정종권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텐데요 편바TV 시청자들께서는 역시 역명하십니다 제 이름은 정종권이 아니고 사실 따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미도 없고 사실관계도 엉망일 것 같은 방송에 제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은 불효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바TV와 함께 레디양을 지배하고 계신 미디어 새벌 정종권님께 모든 책임을 미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랫동안 멈춘 해외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 공항입니다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에서 정말 섬나라인 대만을 가는 방법은 비행기밖에 없는데요 로제팬 불매운동 때문에 항공사들이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을 줄이고 대신 대만으로 가는 항공편을 늘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 얘기죠 그래서 전국 대부분 공항에서 대만을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부산 출신이니 부산에서 가보겠습니다 원래 부산 지역 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다시 선거철이 되었죠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조금 남서쪽에 새로운 공항이 하나 생겼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이거 안 보이시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 생긴 공항은 토차 외국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항입니다 네, 이제 보이시죠? 바로 노무현국제공항입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새로 생긴 이 공항 이름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노무현국제공항일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토차 외국들이 반발할 게 안 봐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차 외국은 아니지만 여러분 같은 토차 외국들이 노무현공항을 반대할 만한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국내 공항 중에 이름을 공항이 있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공항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인천공항도 예전에는 세종공항이라고 이름을 정하려다가 이런 저런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인천을 사용한 이름이 결정되었죠 두 번째로 공공시설 이름을 정치인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인데요 기념관이나 연구소 같은 걸 제외하면 현대 정치인의 이름을 공공시설에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박정희 체육관이 있는데요 물론 둘 다 명칭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없었던 경우를 좀 찾아보려면 조금 멀리 눈을 북쪽으로 좀 돌려야 되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 뭐 이 정도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항 명칭을 정치인의 이름으로 짓는 그 어려운 걸 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무현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가볼 곳은 대만의 관문공항인 장계석 국제공항입니다 지금은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불리고 있는 이 공항은 장계석이 집권 중이던 1974년에 착공했고 장계석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장경국이 총통직을 승계한 1979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장계석의 아들 장경국은 이 공항에다가 자기 아빠 본명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공항의 이름이 영어로는 장계석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중국어로는 장계석의 본명 장중정에서 유래한 중정국제공항이 됩니다 참고로 근이변 교대식을 보려고 타이페이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정기념당이 바로 이 장계석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장경국 총통의 아빠사랑이 만들어낸 장계석 공항 왜 지금은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장계석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 대만 카스테라 좀 시법은 전문가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의 명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 어느 마을에 장계석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장계석 할아버지는 연마을에 사는 모택동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어느 날 모택동 할아버지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가 크게 잘못되어서 살던 동네를 떠나 바다 건너 대만이라는 마을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장계석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택동 할아버지에게 복수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싸움을 준비하는데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때려잡으면서요 마치 박정희 할아버지처럼요 사실 장계석 할아버지와 박정희 할아버지는 서로 닮은 점이 많은 친구 사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의 독재와 장계석의 독재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박정희에게는 DJ나 YS라는 맞수가 있었다면 장계석에는 그런 정치 라이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계석 독재 시기에 대만에는 야당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아니 북한에도 야당이 있는데 자유중국인 대만에 야당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북한 야당처럼 장계석에게 충성하는 관제 야당은 있었지만 DJ나 YS가 이끌던 비교적 정상적인 야당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장계석이 금지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장계석 말기에 들어서 대만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공산권은 당연하고 서방권 국가들 가운데서도 대만을 버리고 중국이랑 관계 맺는 나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엔에서 사실상 쫓겨나죠 물론 형식은 자진 탈퇴였지만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마저 중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면서 돌아섭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국민당은 지금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정상국가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필요성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계석의 아들 장경국은 집권 초기에만 해도 민주인사들의 지표를 무자비하게 진압해가지고 대만 민주화 역사에 길이 남는 메이디라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집권 후반기에 가서는 대만 총통 차이인원의 소속이기도 한 민주진보당 창당을 허용하고 무려 40년 동안 이어진 계엄도 해제합니다 장경국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고립되는 상황과 내부적으로 사회변화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당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해버립니다 장경국은 아버지 장계석 정권대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권력기반도 탄탄했기 때문에 장계석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바탕으로 관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장경국이라는 절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권력 승계 1순위였던 부총통 리덩후위입니다 정종원씨, 아니 장계석 정경국은 이름은 한자식으로 부르는데 왜 리덩후위는 중국어싱으로 부르는 거죠?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만 그때그때 한자어 사용이 중요시되던 시기 때는 한자식 발음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 때는 중국어싱 발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중화민국의 국부인 이분 지금은 순원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전 기록들을 찾아보면 한자식으로 손문, 정확히는 손문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현대인물이죠 시진핑을 습금평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습금평 동지를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영접하셨습니다 라고 부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이잉원 총통을 최영문 총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한자어 사용이 어떻게 되건 장계석 총통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규칙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을 대만이라고 부를지 타이완이라고 부를지 이건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될까요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공항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번 주제인 여권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리덩후이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리덩후이는 국민당 주류와는 출신 성분이 달랐어요 대만에도 한국의 지역감정처럼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정치 성향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민당의 주류가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올 때 장계석과 같이 넘어온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당시에 막 탄생한 야당이었던 민주진보당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만섬 출신이었습니다 리덩후이는 당시 국민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드물게 대만섬 출신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장계석과 장경국의 후계는 야당 성향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 리덩후이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리덩후이는 집권 이후에 민진당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민주화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마침내 개헌을 통해서 총통직선제까지 가게 됩니다 첫 총통직선제가 1996년인데요 첫 선거에서 리덩후이는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고 당선까지 됩니다 많이 어렵게 민주화를 이뤄났더니 구구 세력이 옛날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결과는 국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리덩후이를 한국의 오공 세력들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시대에 맡은 역할이 비슷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열린 총통선거에서 리덩후이는 본인이 국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후보가 아닌 민주진보당 천수이비엔 후보를 지지다 그리고 천수이비엔이 당선되고 대만에서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민주화의 문을 열어준 리덩후이가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문까지 열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민주화운동 끝에 당선된 천수이비엔은 폭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대만에서 장계석 지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학살자의 흔적 지우기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장계석 할아버지가 공산당과 전쟁하는 데 거슬리는 사람들을 마구 때려잡았다고 너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장계석과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4.3사건하고 비교되는 228사건을 일으켰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또 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말행을 저지른 건데요 어쩌면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공항이며 기념관이며 여기저기서 우상화된 장계석을 가만둘 수는 없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수이비엔 총통은 장계석 국제공항의 이름을 지금의 이름인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바꾸고 타이베이 시내 중심에서 엄청난 규모로 건립된 장계석 기념관을 민주기념관으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야당이 된 국민당은 천수이비엔 정부의 장계석 지우기에 반발했고 천수이비엔 후임으로 총통에 오른 국민당 망주 총통은 민주기념관으로 변한 장계석 기념관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다시 차이익원 총통에 민주진보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물론 민주진보당 내외에서 다시 장계석 기념관을 밀어버리자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거 정말 끝이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민주진보당은 분명히 대만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해서 장계석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것이 국민당의 반발만 있지는 않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장계석의 흔적이 대만 곳곳에 너무도 많이 새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장계석의 이름을 딴 지명이나 학교, 건물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대만에 살던 시절에 타이페이시 중정구에 있는 중정구민이었는데요 세상에 제가 장계석 구민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장계석 이름만큼 대만에서 흔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한민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순원입니다 순원 또 중국의 훌륭한 분들처럼 이름이 여러 개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중산이라는 이름이 대만 여러 지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원의 다른 이름 손중산은 중국식 이름이 아니고 일본식 이름입니다 순원이 일본 유학대에 지은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토착의구 여러분께서는 일본어도 잘 아실 테니까 순원의 다른 이름 중산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가운데 중 산산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카야마 중화민국 국부라는 사람이 나카야마라는 이름을 썼다는 걸 들으시고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역시 대만이 친일이네 아니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겪었던 대만이 친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대만 맛집은요 언제 또다시 민진당이 밀어버릴지 모르는 장계석 기념관 앞에 위치한 진펑 누로판입니다 누로판은 흰 쌀박 위에 간장으로 졸인 돼지 비계를 얹어 먹는 음식인데요 돼지 기름의 진한 맛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초보자 여러분께서는 큰 사이즈보다는 중간이나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메뉴로는 대친 채소나 죽순 그리고 닭고기탕이 있는데요 각각의 양이 많지 않으니 두 명 이상 같이 식사하신다면 한 번에 모두 다 드셔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레디양에서 정종권 머그컵을 민주노동당에서 정종권 포스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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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